걸어온 사람들 이야기 그 끝에 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잠시 밀려온 것 같다. 그것의 시작은 그 어디 먼 곳이 아닌 바로 내 몸뚱이의 한 곳, 마음이었을 것이다. 나는 마음이 내 신체에서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신장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뇌의 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 모두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고대 인도인들은 마음이 호흡에 있다고 했다. 그들은 호흡을 하나의 인체 기관으로 생각한 것이다. 처음에 나는 그들의 그런 생각이 터무니없다고 여겼다. 자꾸 이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들의 그 생각이 진실일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처지에서 마음이 내 몸에 어디에 숨어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 호흡은 외부의 공기를 체내에 유입하면서 시작한다. 그것의 시작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그렇게 공기가 몸에 들어가 호흡이 되면서 고대 인도인들은 호흡을 여럿으로 나누었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남겼다. 호흡을 잘 못하여 그에 깃든 내 마음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려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출렁됐는지 모른다. 그건 이틀 전이었고 그래서 나는 사람을 못 본지 나흘쯤한 일기를 썼다. 바람 앞에 촛불은 한순간 그 힘의 도움으로 이글거리다가 이내 꺼진다. 그게 촛불이다. 나의 그 마음도 그와 같아서 걷잡을 수 없는 그리움도 이내 사그라졌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어제였다. 그제에 그 마음이 남긴 여운이라 해도 좋고 그 마음에 대한 기다리지 않은 그리움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이상하게 말해도 좋다. 거실은 낮이어도 어둑하다. 내 몸의 처지에 따라 내가 그렇게 해서이다. 뭔 말이냐 하면 천정 조명을 하나만 켜고 찬 공기를 자단하려고 꽃무늬가 얼룩덜룩한 두꺼운 커튼을 반쪽 얹히고 반은 질끈 웃겄다. 이게 거실을 어둑하게 한주된 원인이다. 커튼에 가려진 안쪽 문은 불투명 유리이다. 이것도 닫았으므로 안을 어둡게 하는 다른 원인이기도 하다. 노트북 앞에 앉았을 때 드르륵 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실 문이 열렸다. 얼른 그쪽을 보았다. 빠끔만 틈으로 한 사람이 보이는데 문보다 먼저 안에 들어온 게 눈에 띄었다. 뚜껑이 빨간 통이었고 속에 든 것도 붉은 빛이었다. 그는 안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본다. 나는 뒤뚱거리며 그쪽으로 가서 인사를 하고 무조건 들어오라고 했다. 그래도 그는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가 말했다. 차가 오르지 못해 걸어왔어요. 이 말에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길이 그 지경이면 오지 않으면 그만이다. 직접 담갔다는 고추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만이다. 아니 나를 위해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그는 무거운 고추장을 들고 언 산길을 걸어서 온 것이다. 그러니 그의 마음을 아름답다고 해야 하지 않겠나. 그는 이전에 김장김치를 가져왔다. 그때도 고마웠다. 또 그 이전 늦가을에 풍성한 배추와 흥실한 물을 가져왔다. 그때도 고마웠다. 그 이전 두 번도 그는 안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돌아갔다. 어제도 그리한 것이다. 대접할 것은 커피뿐이라 그것이라도 권했지만 그는 생각을 굳히지 않았다. 무조건으로 받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 한다. 그래야 받는 처지에서 부담이 적다. 그 이상이면 상대가 아무리 선행으로 그리한다고 해도 받는 사람은 그에 대한 응당한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 참된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고 힘들게 험한 산길을 걸어서 가져온 고추장으로 막 지은 밥에 비벼 그 빨간 밥알을 호흡과 함께 만난 음식으로 섭취하면서 새삼 한 번 더 고마움에 대해 생각을 하면 된다. 무학생각 2023년 12월 27일 글 자유인이고 싶은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DM